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6월 27일 목포시에서 3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전남 26번, 2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도에서 발생한 27명의 확진자 중 지역감염은 13명, 해외 유입은 14명입니다 이번 2명의 확진자는 광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감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신청 예각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남 26번 확진자는 직장은 한평군에 있고 거주지는 나주시인 50대 여성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한평군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6월 29일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광주광역시 소재 골프연습장에 다녀왔습니다 6월 30일에는 한평군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 후 퇴근하여 나주시 남평읍 소재 세탁소와 약국, 마트를 거쳐서 화순군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7월 1일에는 오전 근무 후에 한평군 대동면 아버지 댁에 들렸으며 오후 근무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때부터 열이 나고 마른 기침, 관절통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일에는 근무 중 인근 5일 시장을 방문하였으며 3일 출근 후 오전 11시에 한평군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오후 근무를 마친 후 귀가했습니다 민간검사기관 검사 결과 4일 오전 9시 30분경 양성으로 통보되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제 저녁 6시경 최종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즉시 강진의료원의 격리 입원 조치하였으며 현재 우리도 신속대응팀과 나주시 한평군 예각조사반에서 심층 예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6번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한평군에 거주하는 아버지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남 27번 확진자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입니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입니다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7월 1일 취업상담차 연광군 소재 고등학교와 상하수도 사업소에 들렀다가 헬스클럽과 차육공원 아버지 친구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일에는 연광군 소재 헬스클럽 마트 농협현금인출기 분식집 PC방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날 광주북구보건소로부터 6월 29일 들렀던 광주건설기초교육원에서 광주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영광군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자가격리 안내를 받았습니다 3일 아버지 차량을 이용해서 영광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였고 민간검사기관 검사 결과 4일 오후 6시경 양성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해서 오늘 새벽 2시경 최종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즉시 강진의료원의 격리 입원 조치하였으며 우리도 신속대응팀과 영광군 여각조사반에서 심층 여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번 확진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6번과 27번 방문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완료하였고 추가 여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이동 경로 등을 도민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모두 격리 조치에 지역사회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전경하는 도우민 여러분 수도권 충청권 전북에 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찰과 교회 병원 요양시설 방문 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역 감염이 계속돼서 더 이상 생활 속 거리 두기만으로는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내일인 7월 6일부터 방역 단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해서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됩니다 둘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지난 3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식품 적객업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입니다 무더운 날씨로 힘드시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와 같은 차량이나 병실에 있었지만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서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나와 내 가족, 우리 지역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노인여양병원과 노인여양시설의 외부인 면회가 금지됩니다 지난 3일부터 면회 금지와 입소자, 정사자 출입을 제한하는 준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관 시일 내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역 감염 차단의 선폐를 가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발생은 되었지만 추가 전파를 막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면 즉시 보건소와 상의하시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2기 상황임을 인식하시고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